이 시간에는 기독교 교류학에 대한 아홉 번째 강의로 성령에 대한 교류를 말씀을 드려야겠습니다 이 Dark Dream of the Holy Spirit 성령에 대한 교류는 매우 심각하고 중요하고 민감한 것이기 때문에 또 내용도 사실 방대해서 이거는 거의 한 1년 동안 강의를 해야 할 것입니다만 여러분에게 편의사항 압축해가지고 이제 간단히 정리해서 제가 요점을 말씀을 드릴 때 여러분들은 이제 반복적으로 계속해서 한 번 더 깊이 생각해 보시고 성찰하시기 바랍니다 현대교회에서 가장 문제적으로 많이 등장하고 있는 문제가 이 성령론인데 첫째 자유주의 세속화운동 다음에는 종말론에 대한 문제 세 번째가 성령에 대한 바른 이해를 하지 못해가고 일어나는 문제인 것입니다 자유주의 극단적인 자유주의가 있는가 하게 되면 이 성령론에 대한 오해로 인해가지고 잘못길로 걸어간 일들이 너무 많이 있기 때문에 이런 것을 우리가 바로 알아야 합니다 원론적인 문제는 성령은 3위일체 제3위 하나님으로서 은혜시대 곧 교회시대에 이 성부 하나님과 성자 하나님께서 성령 하나님 안에서 함께 살아가고 계신다는 그래서 은혜시대 또 교회시대 중심의 하나님 성령 하나님 중심이라는 이 한 가지 우리가 분명히 바로 알고 들어가야 한다는 걸 대전제가 되겠습니다 그래 첫 번째는 성령에 대한 명칭에 대한 문제입니다 성령에 대해서 명칭을 어떻게 말하고 있는가 성령의 명칭에 대해서 세번화야 상고할 경우 3위일체적인 명칭과 일반적인 의미에서 명칭이 각각 다르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를 종합에서 정리해보면 하나님의 신, 그리스도의 영, 보혜사, 진리의 영, 은혜의 영, 생명의 영, 양자의 영 등으로 호칭되고 있다는 걸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이제 드렸던 명칭들을 생각하시면서 세부진 것들을 이제 여러 책들을 통해서 또 우리 학교에서 내보낸 제 책을 통해 가지고 여러분이 한 번 더 깊이 흥미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래 다시 말씀드리면 종합에서 정리해볼 때에 성령에 대해서 하나님의 신, 그리스도의 영, 보혜사, 진리의 영, 은혜의 영, 생명의 영, 양자의 영 이렇게 호칭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성령에 대한 속성 이 아트리뷰트입니다 성령에 대한 속성을 우리가 어떻게 이야기하고 이해해야 할 것인가 첫째는 성령의 신성을 중심으로 해서 봤을 때 성령은 영원하신 하나님이시다 성령은 전제하신 하나님이시다 성령은 전문가신 하나님이시다 성령은 편제하신 하나님이시다 이 신론에서 이야기했던 하나님과 같은 의미에서 속성을 우리가 이야기하면 되겠습니다 하는 말입니다 그 다음에 성령의 인격성을 중심으로 해가지고 그의 속성을 우리가 어떻게 보아야 할 것인가 이 문제에 대해서는 첫 번째 이제 우리가 성령은 지성을 가지신 하나님이시다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성령은 감정을 가지신 하나님이시다 성령은 의지를 가지신 하나님이다 본래 우리가 3일체 하나님은 무엇이냐 본질적으로 한 분 하나님 안에 성부와 성자와 성령이라는 세 위격을 가지신 그 하나님들이 한 분 하나님의 실체를 이루고 있다 이렇게 있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역시 성령도 지정의 인격성 소위 육격을 가지신 하나님이시다 이렇게 우리가 이야기하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는 성령의 상징입니다 첫 번째는 성령의 명칭 그 다음 두 번째는 성령의 속성 이번에는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는 성령에 대해서 어떻게 성경을 상징하고 있는가 하는 말씀인 것입니다 이에 대해서 성경에서는 여러 가지 말씀하고 있는데 제가 아홉 가지로 정리를 해봤습니다 성령은 불과 같다 뜨거운 불과 같다 했습니다 그 다음에 성령은 물과 같다 했습니다 성령은 바람과 같다 성령은 호흡 숨쉬는 것과 같다 성령은 이 도장으로 인치심과 같다 또 성령은 기름과 같다 또 성령은 비둘기와 같다 또 성령은 능력으로 옷 입혀 주십니다 성령은 열매 열매는 나무이시다 이렇게 여러 가지로 다양한 상징적인 표현을 붙여가지고 성령에 대해서 이해를 하고 해석하고 계십니다 그런데 제가 여러분에게 말씀드리고 있는 것은 나한테서 대로해지는 신앙적 요소의 모든 것들은 하나님의 성령에 의해서 되어진다 저는 이렇게 여러분에게 말씀하고 싶습니다 여러분이 공부하는 것도 여러분이 살아가는 것도 여러분이 주님을 향해서 믿음을 고백하는 것도 내가 찬송을 잘 부르고 말씀을 잘하고 공부를 잘하고 내가 노동을 잘하고 내가 건강하고 모든 것이 하나님의 성령에 의해서 되어진다는 말이 것입니다 이 자리에서 강의를 하고 있는 저는 일평생토록 나의 생애에 대해서 전체를 이야기한다면 나는 하나님의 성령의 강권적인 주권화에서 내 인생을 살아왔고 이루어왔다고 저는 이렇게 고백하고 싶습니다 그리고 지금도 앞으로도 되어질 모든 일들이 나의 욕심도 있고 계획도 있고 뜻도 있고 가능성도 있습니다 그러나 이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성령의 주권적인 행위가 나를 받아주시지 않으면 나는 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성령에 의해서 나의 모든 것들이 되어진다고 저는 그렇게 믿고 가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어떤 은사의 사건을 놓고 하는 것이 아니고 유기적인 전체의 모든 생활이 하나님의 주권에 맡겨졌을 때 삼일체 하나님이 성령을 통해서 내 안에서 나를 지배하시고 주관해서 이루어주신다 이렇게 믿고 들어간다는 말입니다 그 다음 네 번째는 성령의 사역입니다 성령께서는 무슨 일을 하신가 이걸 제가 구약과 신약으로 분류를 해서 이렇게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구약에서의 성령의 사역은 하나님의 창조 사역에서 함께 동사하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창조라는 것을 태초에 하나님의 천지를 창조하시다 이 말씀을 우리가 삼위일체론적 의미에서 해석할 때 성부 하나님으로부터 성자 하나님으로 말면 아마 성령 하나님에 의해서 되어졌다 이렇게 된 말씀으로 알면 되겠습니다 이거는 서기학적 의미에서 여러분이 창세기를 공부하실 때 구체적으로 분류를 하게 되면 이 답이 나옵니다 하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창조사역에서 하나님과 동력하셨고 그 다음에 하나님의 섭리사역에서 성령이 동력하셨고 그 다음에 하나님의 기적 이적적 사건에서 하나님의 성령이 동시에 사역에서 일하셨다 이걸 우리가 구의학에서 볼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신약에서의 사역은 하나님의 구원사역을 위해서 성령을 중생시키시고 하나님의 자녀 된 것을 증거해 주시고 성령 세례로 연합을 이루시고 보증의 일을 쳐주신 것으로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예배서 1장 이제 3절에서 14절까지 보니까 그 성부 하나님께서 나를 선택하시고 성자 하나님께서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서 속죄해 주시고 성령 하나님께서는 약속의 보증에 인을 나를 쳐가지고 사미일체 하나님이 나은 사람의 구원을 위해서 이렇게 적극적으로 이제 사역하셨다는 모습들을 성령이 기록되어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거기에 목적이 뭐냐 하나님의 영광을 전부 참여하게 하려 합니다 이렇게 결론적인 것을 볼 수가 있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신약에서 하나님의 성령의 사역이 무엇인가 여기에 대한 말씀입니다 첫째 하나님의 구원 사역을 위해서 성령을 중생시키시고 하나님의 자녀 등을 증거해 주시고 성령 세례로 연합을 이루시고 보증의 일을 쳐주신다고 지금 말씀드린 것 그 다음 여기에 이어서 두 번째 하나님의 자녀에 대한 사역으로서 성령께서는 신자들을 성화시켜 주시고 육신을 이기게 해 주시고 더욱 강건하게 해 주시고 성도의 생활을 인도해 주시고 믿음의 열매를 맺게 해 주신다 이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결국 하나님의 자녀에 대해서 전법적으로 되어진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성령에서 되어졌다 그 말입니다 저는 내 인생을 통해 가지고 죽을 수밖에 없는 정말 일곱 번 죽었다 여덟 번째에 살았습니다 죽음의 경우를 너무 많이 체험했습니다 많이 배고픔과 많은 시련과 불가능의 역경들이 너무 많았습니다 그러나 그럴 때마다 하나님의 성령께서 들어주심을 확실히 체험했습니다 제가 수십 년간의 목표 생활을 통해서 내가 어려운 경기에 벗어나기 어려운 경기일 때마다 하나님께서 들어주셨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제가 같은 경우는 아직까지 일평생도록 의료보험 카드 써본 일이 없습니다 내가 이제 의사에게 내 몸을 맡겨가지고 살아가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성령께서 내가 하나님 앞에 쓰여드리기 위해서 하나님의 네세시티 하나님께서 나를 필요로 한 사람이 내가 되려고 할 때에 하나님은 반드시 나를 들어주시리라 하는 이와 같은 확신을 가지고 그런 경험을 체험하면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는 성령은 그 외에도 하나님의 교회와 성도들에 대한 모든 것을 직접 간섭해 주시고 지켜주시고 인도해 주십니다 우리 여러분들께서 앞으로 목표 사획을 하실 때에 늘 이야기입니다마는 여러분이 계획하시고 여러분이 준비하시고 여러분의 노력이 절대로 필요합니다 왜 그러냐 하나님께서는 힘쓰고 애쓰고 노력하는 사람만큼 그가 한 만큼 채워주십니다 우리가 그런 말지 진인사하고 대천명하라 내 사람이 할 일을 다한 다음에 하늘이 주신 운명을 기다리는 말 아니겠습니까 또 예수님께서 침묵하는 자가 천국을 빼앗는다고 했습니다 저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쏘낙비로 쏟아주시는 그 쏘낙비가 왔을 때 내가 어떤 그릇을 만들었냐 큰 그릇 작은 그릇 그릇 만들어낸 대로 첫째 양이 찹니다 그러나 그 그릇을 내가 청소하지 않고 깨끗이 닦아주지 않고 지저분인 대로 내가 그를 내놓고 물을 받게 되면 깨끗이 닦아놓은 그릇에는 깨끗한 물이 담깁니다 지저분한 그릇에는 지저분한 물이 담겨서 쓰지 못할 물이 되어버립니다 그 다음에 만약에 그릇이 깨졌는데 깨진 구멍을 떼지 않았으면 아무리 쏟아주지 다 세워버립니다 그러나 깨끗하게 큰 그릇 이제 깨지지 않게 잘 준비해서 놔둔 그 그릇에는 가득가득 쌓입니다 우리 사람들도 그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첫째는 크게 또 깨끗하게 그 다음에 세워나가지 않도록 바른대로 만들어 놓으면 하나님께서 쏟아 부어주십니다 결국은 하나님께서 채워주십니다 바로 이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성령의 사역이요 몫이요 내가 믿는 하나님의 성령의 도우심이라는 이런 말인 것입니다 그 다음에 다섯 번째는 성령 세례에 대해서 좋은 말씀을 드려야겠습니다 이 말은 매우 중대하고 진지합니다 요즘에 성령 세례에 대한 문제가 많이 우리 교회 안에서 성도들 사이에 논의되고 있는 문제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좀 진지하게 이 문제에 대해서는 이해하고 들어가는 것이 오르라고 생각합니다 세례요하는 증가하기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는 성령과 불로 너희에게 세례를 주실 것이요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He will baptize you with the Holy Spirit and fire 이렇게 말씀해 놓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3장 11절과 마가복음 1장 8절에 똑같이 말씀했습니다 예수님은 불과 성령으로 세례를 줄 것이라 바로 이 말이 우리가 불과 성령의 세례를 받을 것이다 이 말씀과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이 주셨기 때문에 그러면 성령 세례의 약속에 대해서 한 번 이제 성경대로 제가 이렇게 분석을 해봤습니다 아버지의 약속하신 것이라고 사도행전 1장 4절과 7절에 성령 세례는 아버지의 약속하신 것이라고 예수님이 말씀하셨습니다 그 다음에 사도행전 2장 4절에 가서 보니까 다 성령의 충만함을 약속대로 받았다고 이렇게 되어 가지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사도행전 10장 45절에 보니까 성령의 부어주심을 인하여 이렇게 그 사람들이 능력을 받았다고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요엘 2장 28절과 29절의 말씀 보게 되면 내가 나의 성령을 부어주리니 바로 남종과 예종들이 부어줘서 예언하고 병을 고치고 이제 독을 맞을지라도 해를 입지 않고 온갖 능력을 행사할 수 있는 성령을 모든 사람에게 부어주시겠다고 약속하신 말씀입니다 그 다음에는 사도행전 11장 15절에 17절까지 말씀을 보는 너희는 성령으로 세례를 받고 그 말입니다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은 지식적인 의미에서 어떤 행위에 예배당에 다니는 것만 갖고는 되지는 못합니다 모든 사람이 자기 죄를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이제 뉴책을 기도하고 매달려서 기도해서 하나님의 뜨거운 성령의 영적 능력을 체험한 그 사람이 이제 비로소 하나님의 성령의 사람의 길을 걸어갈 수 있습니다 그런 거로 성령의 세례를 받으리라고 말씀해주셨습니다 다시 사도행전 19장 6절 말씀 가서 보면 성령이 그들에게 임하심으로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그 다음에 누가복음 24장 49절을 보게 되면 위에서부터 능력을 입힐 때까지 기대라고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반드시 예수 믿는 모든 사람에게 하나님의 성령의 신비한 능력을 체험할 수 있는 경험을 갖게 해주십니다 그 다음에 사도행전 2장 29절에 가서 보니까 성령은 하나님의 선물이라고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하나님의 선물 어떤 사람의 선물을 받느냐 각각 죄를 회개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 세례를 받으면 성령을 하나님의 선물로 받으리니 이것이 사도행전 이제 2장 29절에 하신 말씀입니다 제가 사도행전 2장 38절의 말씀 이렇게 한번 기록해봅니다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의 사함을 받으라 그리하면 성령을 선물로 받으리라 이렇게 말씀해주신 말씀인 것입니다 그리고 제가 여기에 있어 한 가지 여러분에게 특별히 부탁드리고 싶은 말씀이 있습니다 그거 이제 뭔가 하게 되면 여러분들은 성령을 체험하기 위해서 어디 기도원에 내려가고 어떤 권사님 어떤 장론님 어떤 목사님 이와 같이 우리가 어느 누구에게 찾아가서 성령을 받겠다 그건 잘못된 생각입니다 마가복음 16장 17절에 믿는 자들에게는 이 같은 표적이 따르리니 바로 믿는 모든 사람들에게입니다 우리가 성령을 구경하러 다니는 것이 아니고 누구든지 믿는 사람에게 주시기로 약속하신 하나님의 성령의 능력 이 성령 세례를 여러분들이 다 체험하시기를 바랍니다 또 반드시 성령을 그렇게 약속해놓고 이러한 방편을 가지고 기독교 운동을 전개한다 이렇게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여섯 번째 성령 세례는 왜 필요한가 그러면 왜 성령 세례가 필요해서 성령 세례를 받는다고 이렇게 성령을 말씀하고 있는가 하는 말입니다 여기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사역을 완수하기 위해서 누가복음 4장 14절에서 또 17절 18절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사역을 완성하기 위해서는 성령 세례를 받지 않고는 하지를 못합니다 여러분들이 앞으로 이제 여러분들이 이제 목표자로 또 선교 사역을 위해서 하나님이 교회 일을 위해서 한번 해보겠다고 그런 다짐과 각오 결심을 가지고 신학을 공부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거는 내가 해야 할 몫이고 그냥 마침내 이것을 완성시켜주실 분은 하나님의 성령이라는 사실을 확실히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예수 그리스도의 권면이 있었습니다 빌리포 2장 3장 21절 히브리서 12장 23절 요한계시록 14장 15절 21장 27절 모두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들에게 이제 너희들이 성령을 받아가지고 하나님의 일을 하라고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사도 또한 사도들의 사역 방식이 하나님의 성령에 의해서 되어졌습니다 하나님의 성령을 받기 전에는 모두가 다 피급하고 나약하고 불안하고 공포심에 떨고 어떤 모습도 이제 담력이 없어가지고 피해다니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러나 오순절 나락방에 성령이 임하심으로 이 모든 사람들이 볼 때 베드로는 불악 무식한 사람이 있지 않습니까 어부에 불과했습니다 그런 사람이 관원들과 제서장 서기관 이제 율법사 이 대제서장 앞에서 담배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파했던 것은 하나님의 성령의 능력 하나님의 성령의 지식 바로 받았기 때문이었다고 이렇게 우리가 해석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성령의 능력을 받지 않고는 하나님의 일을 행하지 못합니다 여러분들이 매달려서 밤낮없이 기도하는 것도 하나님의 성령의 능력을 힘입기 위함입니다 여러분이 통신을 통해가지고 공부를 하고 계십니다마는 하나님의 성령이 임하실 때 여러분들에게는 못할 일이 없이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들어주실 것으로 믿습니다 그 다음엔 성령 세례의 특징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려야겠습니다 이 하나님의 성령의 세례는 어떤 특징이 있는가 첫째는 중생과 성령 세례는 수직적이고 직접적이고 개인적이라는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말은 성령 세례는 하늘로부터 내려옵니다 옆에서 우리가 수평적으로 얻어가는 것이 아닙니다 하늘로부터 내려온다 수직적으로 그 다음에 직접적입니다 누구를 통해서 소개는 되고 이해는 될 수가 있습니다 그건 지식적인 문제입니다 그냥 나에게 전달되는 것은 하나님께로부터 직접 옵니다 그러니까 누구에게 구경하는 성령이 구경경되지 말으시고 직접적으로 하나님의 성령의 능력을 체험하신 분이 돼야 합니다 이거는 아직까지도 여러분들이 느끼지 못했으면 제가 미국에 있을 때 어떤 집사님이 이렇게 질문을 해요 목사님 나에게는 아들들이 아들딸이 다섯이가 있는데 이 네 사람이 다 방언을 합니다 그런데 아들놈이 하나가 아주 착하고 공부도 잘하고 믿음도 좋고 기도도 많이 하고 그런데 이 방언의 체험을 못해가지고 늘 그것이 불만스럽고 불평이어서 늘 그것 때문에 자기 혼자 성령의 방언의 은사를 체험 못했다 해가지고 열등의식을 갖는데 이럴 때 어떻게 하겠습니까 어떤 집사님이 질문해 왔습니다 집사님 성경을 더 보십시오 고림도전서 11장 12장에 가서 보게 되면 은사가 각각 다릅니다 은사가 다른데 지혜의 말씀, 지식의 말씀, 예언하는 말씀, 가르치는 말씀, 섬기는 은사 병고치는 은사, 방언하는 은사, 통역하는 은사 은사가 각각 다르기 때문에 아들딸들 오남이면 각각 다른 은사를 해서 모두 종합해 놓으면 온 가정이 다 이제 여러 가지 모든 성경에 쓰여있는 은사를 다 받았단 말이 아니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그 아들은 다른 은사, 잘 믿는 은사, 기도하는 은사, 착한 은사 이제 공부 잘하는 은사 받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렇군요 대단한 일이 있었습니다 이렇게 해서 이 성령 세리라고 하는 것은 개인적이고 수직적이고 이제 각각 개인에게 주어진다 그래서 저의 특징의 세 가지 꼭 수직적이고 직접적이고 개인적이다 그래 여기에는 여러 가지가 있다 이렇게 말씀해 놓고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요하는 물로 세례를 주었거니와 너희는 맨날이 못되고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랴 여기에 저는 이 말씀을 이렇게 쪼개봤습니다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Do not depart from Jerusalem입니다 여러분들이 자꾸 여기저기 쫓아다니면서 뛰어다니는데 그러지 말고 한자리 매달려서 다시 말씀드리면 이 교회 저 교회 떠나지 말고 한 교회 매달려서 우리 교인들 그렇게 울려시켜야 합니다 떠나지 말고 그 다음 두 번째가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기다리라 Wait, Waiting입니다 기다리라 끝까지 믿고 믿음으로 진지하게 우리가 한움으로 파야 하지 않습니까 그 다음에 요하는 물로 세례를 주었거니와 너희는 맨날이 못되고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 You shall be better of the Holy Spirit 이렇게 말씀해 놓고 있습니다 사도행전 1장 4절 5절 매우 진지한 말씀이기 때문에 우리가 이 성령 세례의 특징과 함께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해서 이렇게 소개해 드립니다 그 다음에 여덟 번째는 성령 세례를 받는 방법입니다 매우 중요한 문제입니다 여러분들이 공부하실 때도 아직까지 성령 세례에 대해서 아직까지 체험하지 못했다고 하면 여기에 있는 말씀을 한번 실천해서 여러분이 매달려 보시기 바랍니다 첫째는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영접해야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바른 신앙의 고백이 없이는 되지는 못합니다 바른 신앙의 기반의 기초는 주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오 구주이십니다 주는 하나님이시라는 것과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 나의 구주라는 이 고백입니다 그 다음에 죄를 회귀하고 사유하심을 받아야 합니다 죄를 가지고 성령의 은혜를 체험하지 못합니다 여러분이 순간적이라도 밤을 새워서 하나님 앞에 뜨겁게 기도하게 되면 하나님의 성령이 내게 임한 것을 느낍니다 제가 이런 경험을 가졌습니다 제가 지표를 하러 돌아다닐 때 옛날에 영하 22도 가질 때입니다 한 몇 천명 모이는 교회에 가서 대지표를 하고 있는데 영하 22도가 되었을 때 제가 한번 그렇게 광고를 했습니다 강사로서 내일 아침 새벽 기도에는 예배당에 난로를 안 피웁니다 그러니까 어떤 이분도 갖지 말고 기와이면 제가 그때 내복도 입지 않았습니다 영하 22도 됐는데 지금은 의자가 있습니다만 그때는 의자가 없고 맨 마룻바닥이었습니다 내일 아침에 함께 강사인 내가 이제 내복도 잊지 않고 마룻바닥에 영하 22도라고 하니까 영하 22도에 나와서 함께 기도하겠으니까 그렇게 한번 나와서 기도해봅시다 그러고 했습니다 그래가지고 그 다음날 아닌가 아니라 영하 22도니까 정말 코끝터리에 고드림이 올 정도로 추웠습니다 근데 예배당에 나와가지고 마룻바닥에 꾸드려 엎드리니까 그저 무릎이 덜덜 떨리고 이 입이 이빨이 우알로 풀리게 덜덜덜덜 떨렸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버떡버떡 뛰면서 기도하기 시작했습니다 한 10분 지나니까 그 떨림이 조금 줄여지더라고요 한 10분 30분 지나니까 마음이 평안해서 그렇게 추위를 느끼지 못하더라고요 한 40분 지나니까 가슴이 후련해진 걸 느꼈습니다 그래가지고 한 시간쯤 기도하니까 얼굴에서 이마에서 땀이 무신 걸 느꼈습니다 그 다음에 한 시간 반이 되니까 몸에 땀이 배워버렸습니다 영하 22도의 날씨가 온데간데 없어지고 그런데 그날 아침에 그 추위를 이겨야 돼서 극복했던 사람이 한 300명 되었습니다 그랬을 때 우리가 하느님의 성령이 매달려서 불을 지닌 나에게 뜨겁게 나에게 오셔서 영적 변화 초월적인 경험을 할 수 있는 이런 것들을 해주는 것을 느꼈습니다 그래 죄를 회개하고 사유하심을 받은 사람에게는 하느님의 성령이 나에게 오셔서 나를 붙들어주신다는 걸 느꼈습니다 그 다음에는 하느님의 말씀에 순종해야 합니다 하느님의 말씀을 지식적인 이론을 갖고 따지지 말이시고 1차적으로 믿으세요 받아들이세요 그리고 이제 믿음으로 연구하고 순종하세요 이 점이 매우 중요합니다 그 다음에는 성령의 충만을 위해서 기도하세요 하느님 앞에 기도해보세요 산에 가서 귤에 가서 또 골반에 들어앉아서 저는 이제 이러한 많은 경험들을 했기 때문에 내 일생에 전부 제가 간증으로 된다고 하면 이런 평생 강의가 아니라 간증만 해도 끝없이 할 수 있으리라고 생각합니다 하느님의 성령 세례를 받는 방법 다시 말씀드립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영접해야 합니다 죄를 회개하고 하느님 앞에 사유감을 받아야 합니다 하느님의 말씀에 절대 순종해야 합니다 성령 충만을 위해서 애써 매달려서 기도해야 합니다 약속하신 말씀을 믿어야 합니다 반드시 주어집니다 그 다음에 아홉 번째는 성령의 은사들에 대해서 어떤 은사들인가 이걸 좀 말씀을 드려야겠습니다 첫째는 직임의 은사입니다 내가 하나님으로부터 직책을 받아가는 직임의 은사인데 여러분 저는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여러분이 목사님이 되었든지 평신도가 되었든지 교회에서 가던 집사님이나 전두사님이나 군사님이나 목사님이나 장로님이나 어떤 경우라도 하나님의 교회를 통해서 얻어가진 직임은 성령의 은사로 생각하고 임자 하나 붙여주세요 우리가 목사 되게 되면 전두사 장로 집사 나이 어린 사람은 저는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부모라도 아들의 이름을 부를 때는 마음대로 하세요 그러나 성직에 성직을 붙여서 호칭할 때는 집사님 임자 하나 붙여주세요 우리 목사님들이 교직자들이 임자 하나 붙이는데 인생하면 못 씁니다 임자 하나 붙이면 좋지 않습니다 집사님 전두사님 장로님 얼마나 좋습니까 서로 평안하고 아름답지 않습니까 왜 이거는 은사로 받은 직책이기 때문에 이건 계급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직임의 은사를 어떻게 말하는가 첫째는 사도 두 번째는 선지자 그 다음에는 보금 전도자 바로 이것이 일반적인 의미에서 하고 그 다음에 중요한 것은 목사 이제부터 우리가 현직자로서 교회의 구성상 직임에 대한 문제입니다 목사 교사 선생 아마 신학교 교수는 교사에 해당된 것입니다 목사이면서 교사 그 다음에 다스리는 자 섬기는 자 권고하는 자 구제하는 자 극류를 베푸는 자 이 모든 것들이 그래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교회를 위해서 어떤 서기를 맡았다 청소하는 일을 맡았다 밥을 지는 일을 맡았다 무슨 일인지 내가 하나님의 직임의 은사로 받았다 이렇게 생각하고 수행하시면 하나님 앞에 감사할 거룩한 성적이 될 걸로 믿습니다 그 다음은 두 번째는 사역의 은사입니다 이러한 직책상의 은사가 있으면 그 다음에 내가 이것을 어떻게 사역해야 할 것인가 치의의 말씀은 은사가 있고 지식의 말씀은 은사가 있고 믿음은 은사가 있고 병을 고치는 것 능력을 행하는 것 예언을 하는 것 영두를 분배하는 것 방언을 하는 것 방역을 통역하는 것 모든 이것은 사역의 은사입니다 그런 거로 이 모든 우리가 하나님의 교회를 위해서 진리를 위해서 행하는 모든 것들은 하나님의 성령이 나에게 이런 일을 하도록 은사를 주셨다 그렇게 믿고 감사한 마음으로 순종하면서 들어가면 될 것으로 믿습니다 열 번째는 성령의 표준 이 기율입니다 성령에도 규칙이 있습니다 어떤 기율이 있느냐 질서가 정해내야 합니다 성령을 받은 사람일수록 무질서가 되어선 안 됩니다 어떤 분들이 성령 받았다 해가지고 이 사람이 깡팬지 뭔지 모를 때가 너무 많이 있습니다 제가 목사로서 그런 것들을 많이 겪어봅니다 성령 받았다 해가지고 아나 무인격으로 다짜고짜 무질서하게 막 하는데 이 사람이 술을 주했는지 이 사람이 성령 받았는지 이 사람이 깡팬인지 모르겠습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성령을 받은 사람일수록 더 겸손하고 더 질서가 정연해서 유법적 질서 소유에 더 적응을 잘해줘야 합니다 그 다음에 절제해야 합니다 절제해야 합니다 자제할 줄을 알아야 한다 이 말이에요 사랑의 동기에서 나와야 합니다 교회의 덕을 세워야 합니다 성격적이어야 합니다 이것이 성령의 질서입니다 그 다음에 성령의 충만의 지속입니다 믿음의 방어 마귀의 세력 타파 능력의 담대함을 얻기 위해서 박해를 이겨내기 위해서 성령의 충만을 우리가 지속해야 합니다 그 다음에 성령을 모독하는 죄 한 번 비추임을 받은 자 하늘의 은사를 맛본 자 성령의 은사에 참여한 자 하나님의 선한 말씀을 맛본 자 내세의 능력을 맛본 자 예수 그리토를 다시 십자가에 못받고 속주의 구원을 거부한 자는 성령을 모독한 죄가 되기 때문에 다시 사주의음을 받지 못한다고 했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항상 정신 차리고 예수 미디야 마지막으로 열세 번째 권면들입니다 성령을 근심하게 하지 말라 에베소 4장 3절 성령을 속이지 말라 사도행전 5장 3절 4절 성령을 소멸하지 말라 대살로행의 전서 5장 10구절 이렇게 해서 너무 급하게 성령 논에 대해서 여세 가지로 풀려서 말씀을 드리고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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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